회사에서 살아남는 MZ 프레젠테이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행사 프레젠테이션 쓰신 작가분 한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사 느낌으로 팀소통, 팀빌딩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MC 한석입니다. 네, 전국 이벤트 MC협회 8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프레젠트협회 또 이사이시고요. 드림 MC 아카데미 원장으로 많은 MC를 키워내시는데 힘드셨겠어요? 네, 뭐 말도 많고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막 그래요.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많이 없어졌는데요. 맞습니다. 2년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내왔고요. 이제 조금 코로나가 좀 풀려서 많은 분들이 좀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또 뭐 그렇게 에너지를 좀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또 행복의 에너지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행사, 체육대회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또 교육에는 강사님 같은 분을 모시지만 소소하게 작은 회사에서 소소하게 하는 행사를 매번 MC를 모실 수 없으니 직접 직원을 시키는데 또 직원은 항상 그래요. 막내, 갓 입사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한테 사회를 맡기고 못하면 못한다고 뭐라고. 그런 상황이 이 책에 있어요.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오늘 좀 괜찮았다, 너. 그런데 이렇게 사회를 잘 보면 상당히 이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일반 직장인이 와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목적이 달랐어요. 우리처럼 MC 직업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 내에서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돋보이고 싶고 또 인사에 뭔가 좀 해서 승진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배우러 온 친구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조직이 많을수록 나를 알리기가 어려운데 사회를 보면 전사지원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성적이라도 아무래도 아는 사람한테 눈이 더 가듯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사회를 본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대인공포예요. 맞습니다. 이게 안 떠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제자 중에서 안 떠는 사람이 있어요? 다 떨어요. 저도 떨리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떨림의 공포는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사실은 다 떨려요. 저도 떨려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떨림이 더 큰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봤으면 그게 떨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익숙한 경험들을 통해서 떨림을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키스 안 해본 사람은 떨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사람과 100번 하면 떨릴까? 안 떨려요. 이제는 뭐 보지도 않죠. 떨려야 되는데. 떨리지 않어요. 저도 안 떨리고 있어요. 전혀 몇 년 전이야 이게. 10년 됐나?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성공적인 무대 대처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감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받는 부분이 오프닝 때 음악을 써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프닝을 대부분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지? 어떻게 분위기를 이끌어내야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프레젠테이션 PT 할 때도 오프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혹 하는 분이 있고 에이 이거 아니야 하고 던져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음악을 쓰라는 부분은 텐션을 좀 끌어올려라는 부분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거죠. 연예인들이 만약에 앞에 딱 나왔으면 관중들은 와! 이렇게 아는 사람이니까 뭔가 기대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딱 나왔을 때 뭔가 분위기를 업시킨 상태에서 대중국과의 소통 그다음에 PT를 해야만이 성공적인 끌고 갈 수 있는 PT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내가 긴장하고 있고 내가 떨고 있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문을 열지 못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질. 그래서 나중에는 뭘 했지 하고 나서 탈락!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성공적인 뭔가 PT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내가 뭔가 텐션을 높일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뭔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집중시킬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킹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MC들 보면 꼭 앞에서 뭔가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네요. 네. 그렇죠. 퀴즈를 낸다든가 아니면 호응을 유도하다든가 박수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하시는 분은 음악이라도 좀 틀어놓고 그렇죠. 그리고 시작을 해놔요. 음악을 틀어놓고 뭔가 박수 유도만 해도 사람들이 점점 열려가는 어떤 마음들이 느껴지는데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짱 딱 끼고 핥하면 해봐. 너 뭐야?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 팔짱을 풀고 마음을 열고 박수를 칠 때까지의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음악이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0페이지를 보니까 첫인사는 인상 깊은 자기소개로 표현하라라는 게 있고 아예 여기 뭐 이렇게 예문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하는 자기소개야? 예를 들면 자기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한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 한석이야? 라고 끝나버리는데 뭔가 나를 좀 젠틀하게 표현하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가장 어울릴만한 스타트한 또 스마트한 진행자 MC 한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거기에 있는 회사와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호감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만약에 발효식품 회사에 갔으면 발효의 말은 여기. 그다음에 또 잘 발효된 MC 뭐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의 발효. 얼굴에서 발효가 된 게 아니라 진행의 발효가 잘 된 진행 MC 온라인 MC. 그러니까 뭔가 거기하고 매칭을 할 수 있는 앞에 오프닝을 만들면 그리고 진행의 어떤 자기소개 기법을 만들면 훨씬 더 상대방의 하여금 호감형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큐시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또 필요한 거죠?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험치를 살리려면 순서를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비해서 진행의 기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책에는 제가 행사를 했었던 또 경험을 했었던 기념식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타임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직접 책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원래는 전문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작가가 있고 MC가 있고 하지만 작은 행사는 내가 직접 만들어보는 거예요. 양식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10분, 20분 하면 항상 이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예상을 해서 쿠션도 좀 이 안에 좀 넣을 거예요. 그럼요. 안에다가 뭐 어떤 어떤 에드립적인 부분을 넣어야 될 것인지 또 중간중간에 뭔가 이게 다리가 연결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중간에 뭔가 소스가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소스들까지 같이 이렇게 다 넣으면 이렇게 다 넣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겠죠. 행사를 보면 좀 공식적이고 좀 딱딱한 행사가 있는 반면에 좀 뒤풀이 같은 또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뒤풀이 같이 이런 행사들은 또 막내들이 많이 행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게임을 해서 좀 청중들, 구성원들끼리 되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쉬운 거 하나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앞에서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사람을 끌어모아서 항상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딴짓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저런 짓하고 있고 있는데 이러니까 좀 속이 타죠. 근데 그거를 집중시킬 수 있는 뭔가의 액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기 책에도 있습니다만 OL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왼손, 오른손은 O를 하고 왼손은 L을 해서 정말 대단한 게 지금 본인은 왼손으로 하면서 오른손은 O로 하고 이게 MC 관점이네. 네, 그렇죠. 나름 반대로 해야 상대방이 따라하니까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좌뇌, 운해를 바꿔줄 수 있는 게임이다. 그래서 뭐 표현을 하겠죠. 자, 여러분 O는 뭐라고 해요? 맞아요, 오케이.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오늘 돈 벌려고 왔잖아요. 반대손은 L을 해봤어요. L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에이, 저 나쁜 놈. 에이, 이 빵! 죽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은 O로 바꾸고요. O는 L로 바꿔보겠습니다. L로 바꾸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손이 갑자기 구멍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재밌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내가 연습을 좀 많이 하겠다. 연습을 좀 해야죠. 진행자는 남들보다 연습을 훨씬 더 많이 완벽하게 해야만이 상대방에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 저기, 뇌발달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뇌발달. 자네, 우뇌화가 동시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간단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그다음에 여기를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도전해 보실 분 5번 연속에서 빠르게 성공하신 분에게 제가 상품권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도전해 볼까요? 일어나서 쫙쫙쫙 해보면 그게 상대방이 누군가가 무대에 올라오잖아요. 같은 관객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꾸 하게 돼. 관객이 같이 앉게 되면 그게 시선 집중이 확 되면서 뭔가 오프닝의 느낌을 내 스스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최고 높은 어르신 한 번 도전해 보시죠. 지능이 좋아진답니다. 치매 예방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표현할 수 있고 좀 엄하고 이런 분이 헤매면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잘리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일단 뭐 그거는 이제 애드립을 해야 됩니다. 자, 연령에 맞춰서 제가 하나 둘 셋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세 번만 해도 이거는 평균 60대를 모셔놓고 이 정도만 해도 40대 됩니다. 이렇게 했지. 아무도 하고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어요. 책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무궁은 꽃이 피었습니다도 있고 박수 비전 박수도 있고 아, 또 좋은 건 이 클로징 같은 거 오프닝 멘트들이 또 주옥 같은 멘트들이 오기 있어서 어, 맞아요. 클로징 멘트가 너무 좋거든요. 일단 제일 행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행사를 떠나서 모든 거에 대해서 가장 오프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짐을 잘 맺어야만이 사람들이 오, 역시 너구나 내가 너를 잘했구나 이런 어떤 선택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닝을 뭔가 분위기 있게 만들었다면 클로징은 뭔가 비수를 탁 꽂히는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오너의 마음을 탁 꽂히는 그런 어떤 멘트를 던졌을 때 내가 이제 박수를 받을 만한 느낌을 받게 만드는 거죠. 정말 중요한 멘트들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이미 알려져 있는 것도 있지만 잘 취합해서 기업에 맞게끔 우리 회사에 맞게끔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회사에 있는지 존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딱 전달하면서 나의 위상을 같이 함께 우리 회사와 나의 마와 우리 가족까지 같이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멘트들이 있어요. 네. 보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작가 다섯 분과 같이 저까지 포함해서 이 책을 썼는데 같이 있을 때 이 기운이 되게 좋아서 준비한 분 때 에너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에 힘이 어마어마한 줄 아시는데 지금 아침이거든요. 저희가 녹화를 아침에 일찍 하는데도 약간 얼굴은 부어 계시지 네. 목소리 관련이 어떻게 하세요? 일단 물을 자주 마시고 있고요. 일단 50%는 타고난 타고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남들 앞에 서서 행사를 진행할 일이 있으실 거예요. 또 행사는 꼭 아니어도 사회를 보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거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한번 자진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은 MZ 프레젠테이션 행사 프레젠테이션 편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